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태 전 대법관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죄 판결이 양성태 대법관이 76시인데 마치 판결을 내리는 날 생일날인 모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뭐죠 송사하면서 다 보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피폐하게 됩니까 이 사건 그냥 양성태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보수적인 책자 강한 사람들이 당면하게 될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양성태 전 대법관의 문제지만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 문제로 다 이렇게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홍콩 사람들이 중국 공상당에 북속 당하면 그냥 입 다물고 밥벌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별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항의하면 그냥 감방을 보낼 테니까 이 사건을 보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이 하순 거죠. 이걸 보고 이게 결국은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 양반이 모델 케이스로 그냥 걸려든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파업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중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더 퍼질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양성태 대법원장이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 톱니스도 76시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소송을 하면서 계속 지낸 거죠.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했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괴멸시키기 위해서 양성태 전 대법관에게만 한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 수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여기서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양성태 전 대법 소위 국정농단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데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선거부정 문제를 어떻게 당신들이 덮고 넘어갈 수 있냐의 이야기죠. 당신들의 선거부정 문제를 덮을 정도가 되면 이런 사건들은 뭡니까 개처럼 달라들어가지 여러분들 없는 제도 만들었는데 박 대통령 제만 만든 게 아니고 양성태 전 대법관들도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그 밑에 부하했던 한동훈 씨하고 개처럼 달라들어가지라는 무도 뜯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부정문 개처럼 다 여러분들 뭐죠 쓰레기통이 쳐박고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협조를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나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47개 혐의를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만들었잖아요 사법농단 47개 혐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이 혐의가 내려왔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렬을 보고 우리가 표를 준 거죠 저 양반한테 맡기게 되면 선거 정의 하나 정도는 제대로 세우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송 시작부터 좀 열을 내서 그런데 소개하다 보니까 열이 좀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선일보도 얼마나 여러분들 참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겠는데 혐의가 47개니까 47개 혐의를 다 무죄로 여러분들 판결문을 담아야 되니까 판결문 낭독에 4시간 25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판결문 낭독에 4시간 25분 걸린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판사들이 수명이 참 짧아질 수밖에 없는 직분이다 글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가끔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야 이런 일을 평생 동안 이런 판사나 검사들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47개 혐의를 건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이걸 보니까 더 열받게 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죄가 다 드러난 선거 문제를 당신이 그렇게 덮을 수가 있노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개처럼 여러분들 띄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탄이 그 덕택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용인에서 나와가 됐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 좌파진영의 인사들은 그냥 다 뭡니까 죄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고 죄를 부풀리는 것도 전문가들이니까 이 양반 눈에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렇게 거짓으로 죄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세 사람이 이 탄이 씨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 대법원의 박근혜 정권 시절 특정 성량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게 이제 47개 혐의 가운데 하나죠 해당 의혹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지휘 아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 이 47개 전부의 혐의를 만든 사람이 한동훈이 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여당을 다 자지우지 않은 사람이 됐으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죄를 얼마나 만들어놨는지 47개나 되니까 판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물통을 옆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판결문을 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판결문을 4시간 25분인가 4시간 25분 정도 읽으면 도대체 여러분 판사는 얼마나 기진받긴 했겠습니까 그것도 판결문을 썼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1심 법원은 이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서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든 무죄를 선고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승태 전 대법관의 47개 정도 혐의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전협 3차장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 그 정도 정렬에 1만 분의 1 정도만 선거 문제 여러분들 투입했으면 선거 문제 벌써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뭡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린 겁니다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해도 뭐죠 다 여러분들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고 그래가 여러분들 여기에 사법농단에 크게 힘을 대했던 이탄희 이수진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이분은 나 처음 알았는데 법 쪽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에 지휘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할 정도가 아니죠 사냥개처럼 여러분들 물어 뜯은 겁니다 문재인이 하명을 받들어 사냥개처럼 뜯어 먹은 겁니다 이 사냥개 기질을 보고 우리가 표를 줬는데 사냥개가 이제 뭡니까 애완용개가 다 돼버린 겁니다 불사조님께서 검찰은 집권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했으면 지금 대통령이 돼가서 선거 부정을 밝혀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깔아뭉기는 게 말이 되냐고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안 보시오 내가 그냥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 받죠 벌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때는 검찰이 충성해야 되니까 출시하게 충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죄까지 만들면 47개는 어떻게 죄를 만드냐 이야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됐는데 위에 아무도 없는데 깔아뭉기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던 짓들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다 여러분들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 타니시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타니시 미래통합당 김범수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이런 짓들 해가 여러분들 다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만 해도 용한 겁니다 왜 이런 지저분한 일을 매일 여러분 다뤄야 되니까 이게 부정성 걸 다 한 거 아니에요 용인시 정지역구 미래통합당 김범수의 표를 이탄이 함께 옮긴 정거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칱 그래프 이거는 동작구 의뢰 이수진 그래프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의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포를 이수진 않게 다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사법농단에 큰 역할을 했던 판사들이 이렇게 부정성거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 완전히 뭡니까 개차반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도 앞으로 나라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줄을 놨던지 아니면 본인이 미쳤던지 그런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죠 이런 상태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잘 몰랐던 분인데 정기상 씨 금천국의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이 세 분이 아마 크게 역할을 한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여러분 표 옮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47개 여러분들 해미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태 전 대법관을 뭡니까 사법농단으로 그렇게 감방에 쳐넣으려고 했으면 너희가 어떻게 부정성거는 이렇게 더 볼 수 있나 이야기죠 사냥개처럼 그렇게 묻어뜯었으면 부정성거를 묻어뜯으면 벌써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죠 부정성거에 침묵해가 본인 두 명이 몸 두 달밖에 지금 시한부가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세 분이 이수진하고 이탄희 씨는 내가 알았고 여기 보니까 민주당의 이수진 민주당 최기상 그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한 사람이 이탄희 씨 이 세 사람이네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선거 결과를 보면 기가 안 찹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 양성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 부정인데 이걸 다 뭐죠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 깔아뭉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뭐 법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총선이 어떻고 이래도 표 달라고 표 주면 다 이러면 도덕질 당할 건데 지금도 이러면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표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너희 함께 표 주면 표 다 도덕질 당하는데 내가 너희 함께 표를 어떻게 주노 얼마나 나라가 이러면 허술한지 정말 허술한 나라입니다 물건 팔아서 이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팔아야 되는 그런 기업 영역은 이렇게 허술한 망하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는데 공적 영역 세금으로 먹고 다른 데는 온전한 데가 거의 나는 찾아볼 수 대법관들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뭐 선관위가 온전합니까 검찰이 온전합니까 경찰이 온전합니까 대통령실이 온전합니까 국민의힘이 온전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온전합니까 어디가 온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래가 전쟁이라 터지면 제목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선거를 치르는 걸 보면 전시시에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전시가 발생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쟁을 대하는지 그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꼭 여러분 당해봐야 아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부실한 겁니다 분단 상황에서 전시라도 터지게 되면 그냥 아수라당이 될 것 같아요 체계도 없고 기강도 없고 그냥 다 뭐죠 그냥 땜빵식 그러니까 뭐 화전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지가 차지 않습니까 양성태 기사를 보고 양성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앞으로 망가져 가지고 판결문을 4시간 25분 정도 읽을 정도로 혐의를 검찰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없는 죄를 만들었겠죠 47개는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부터 여러분 한탄하자는 게 아니고 잘 되자고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잘 돼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고단해집니까 요즘에는 저녁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여러분들 한 시리아 난민촌이라든지 난미라든지 이런데 정치가 붕괴되면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공기하고 물처럼 얼마나 이러면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확보를 못했는데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함 영상을 여러분 밑에다가 조금 댓글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사전투표함도 아마 우편투표가 굉장히 유력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정보를 아시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내가 방송 마치고 추가 취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성태 씨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법농단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고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진영이 2017년도에 대선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 증거가 이거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11%를 훔치고 국민당에서 여러분들 2.1%를 훔친 거 아닙니까 이게 본래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관외 사전투표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 투표율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킨 이런 증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죠 13번인 전라남도 12번인 전라북도 4번인 광주시를 제외하게 되면 데칼코만이 거의 좌우대칭 모양인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독질 한 거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는 무자비하게 조독질 한 겁니다 경상북도에는 25%를 훔친 거 아닙니까 25%를 이런 짓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2017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여러분들 시작점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이 사건의 시작점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사법농단의 결정지를 기여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윤석열 씨지 않습니까 제3예름 차장검사를 했던 한동훈 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47개 제목을 건 거 아닙니까 양성태 씨한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대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가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 일인데 그냥 공박사 듣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4월 10일 총선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아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여러분들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깡 그냥 뭉개는 겁니다 하기에 47개 혐의를 만들 정도가 됐으니까 선거 부정 정도 여러분들 뭉개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벌 받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짓거리를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소위 일파들을 그런 국민들을 이런 불의에 함구하는 국민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각각 5.8%를 훔치고 2.8%를 훔쳐가지고 뭡니까 민주당한테 더해 준 거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7% 8%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다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표를 이렇게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래서 종로그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차이값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차이값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차이값을 합치게 되면 문재인의 차이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니까 공박사 2017년 대선이야 이런 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허무 명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7년 동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4월 7일 총선을 향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부정이 9번 일어났는데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또 선거를 치르겠다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정신성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천 잘하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기노 내가 과거 일이면 용수도 할 수 있다 이야기야 그러나 이게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 문제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그 사회가 앞으로 벌을 안 받겠습니까 벌을 받죠 세상의 이름 거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성걸게 보이지만 이런 거 다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에서 자식들 데리고 참 잘 살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 요지는 제가 무슨 누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하심정 이런 거 가질 만한 사람도 아니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준비된 원고를 지금 읽는 방송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태 씨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47개 양성태 씨 함께 47개를 걸었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보수진흥 인사들 함께 얼마나 죄를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앞으로 참 내 생각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게만 47개의 혐의를 건 거 아닙니까 그럼 조윤선이니 아니면 뭡니까 저 국정원장 하셨던 남원장이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죄를 얼마나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죄를 잘 만든다는 수사를 그렇게 야무지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기획 의도대로 딱 숫자를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선거 부정은 그렇게 당신들이 깔아뭉개가지고 국민들이 음동설안에 탄식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뭡니까 4년 동안 절규하듯이 이렇게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꿈쩍 돌사할 뻔 안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되겠냐 이야기죠 두 달 지나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면 곡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한자리 할 생각 같았으면 벌써 했겠죠 국정농단이고 탄핵사건의 여러분들 그 사건에 수사주역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나라 그때부터 완전히 기울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이 뜨거워서 여러분들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죄를 만들었으니까 하기에 검사들이 없는 죄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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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